자 지금부터 HMM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 분석과 함께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글로벌 해운물류의 바로 절대적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 모멘텔로 나왔던 게 바로 이 전쟁 테러 관련 이슈 그 다음에 이를 통한 해운물류류의 상승 압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재료가 됐다가 이 HMM의 추가적인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경영권 관련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리냐면 HMM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죠. 결국 하림 측에서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바로 무산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일단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는 부분에 엄청난 악재가 아닐까 안 좋은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림이 경영권 인수를 무산됐다고 해서 악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수협상이라는 것은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한 기대감 때문에 후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조건 자체가 나쁘게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악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좋은 협상이 되지 않을 거라면 무리한 협상이라면 협상이 결렬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결과를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HMM 같은 경우도 현재 하림이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림이 원했던 것은 HMM의 현금 배당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에 지분 매각 금지를 한다거나 정부 측의 사회의사 지명 권한을 바로 요구한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하림의 조건을 만약에 승락했다면 저는 오히려 악재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고 기존에 갖고 있던 HMM 자체의 경영권 인수 관련 이슈는 사라졌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해운물류 관련 전체적인 상승비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인 해운물류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HMM 주가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기술적 분석 결국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공간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매수가와 목표가와 손절가와 그 다음에 각각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패턴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위기 그 다음에 전쟁 분쟁 위협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있었던 반군의 주요 테러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대외 환경이 됐죠. 하지만 이 경영권 관련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왈에 흔드는 폭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차트상 기존의 하락 추세의 역별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기준봉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을 때는 어때요? 이제 추세는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핵심 저항 구간을 다 돌파를 했고요. 지금 2평선에서도 어때요? 골드크로스가 이미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매물 때 얼마예요? 18,000 구간이 핵심적인 지지 구간으로 보이고 이 구간 근처에서는 분할로 어때요? 매스타점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존에 저항이 나왔던 바로 22,000 구간은 어때요? 1차적인 매도 구간이다. 1차 지지와 1차 저항 구간 각각 매수와 매도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단타로든 그리고 중장기 투자든 반드시 수익은 확보하고 가실 수가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만약에 이 22,000 레벨 때를 뚫어낸다면 당연히 전국가는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 번 어때요? 3만 주가 레벨 때까지 상승폭이 열려있는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현재는 가장 베스트고요. 핵심적인 18,000 구간은 어때요? 매스타점으로 활용하셔라라고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전체적인 분석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바로 이 가격 대응 전략 매수가 목격 선절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물론 세력의 어떻게 대응 시나리오별로 미리 알아두고 대응할 수 있도록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 과감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된다.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가, 선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가액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 다음에 추천과 목표과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방법이야 그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되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거나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리돼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 차태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되는 카톡 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 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의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전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통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 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꿔나 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일 단타 그리고 보통 칠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들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일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수매 자금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어때요? 누적 숙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단타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드리는 부분 설명을 좀 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실시간 단타를 대행하기 어려운 분들 직장인이나 주부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실시간으로 주식창을 바라보고 있기 힘들다. 신호를 실시간으로 줘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종목들을 놓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 뭔가요? 시간을 늘려서 충분한 매집을 같이 한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 잡았다가 대시세가 크게 틀 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죠. 보통 세력들이 매집하는 신호들을 포착하고 이런 구간에 박스 때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충분하게 상승이 올라가는 구간 100에서 500%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으로 확실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시간 단타가 어렵다면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통해서도 종목 추천해드리고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하방세로 그리고 밑바닥에서 횡보할 때 잡아서 그 다음에 시장의 관심이 나중에 뒤늦게 붙기 시작했을 때 급등했죠. 이럴 때 미리 이런 구간에 잡아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신호를 똑같이 잡아내서 차후에 상승할 때 제대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주반도체도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거나 보합장에서 이런 대시세를 100% 이상 뽑아내는 종목들은 명확하게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됩니다. 특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세력들도 숨길 수 없는 지표겠죠.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먹었던 종목들이 제주반도체가 있었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매매 내역들 수익 인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커피 쿠폰이나 그다음에 음료수 치킨 이런 쿠폰을 보내주시는데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수익 내셨다면 그 돈 가지고 복리효과로 시드금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제가 달갑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가족들이랑 식사 한 끼 푸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증해 주신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히 직장인들, 주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세력 매집주 바로 반도체 관련주로 시원하게 먹으면서 전체적인 종목들 소액으로 투자했어도 대략적으로 100에서 500% 시드금 확장 만들어드린 적이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구독자들이랑 같이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강조드리고요. 대시세 종목들, 보이시나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내는지 아세요? 이러한 교육부터 바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에 대한 패턴과 세력들이 매집했을 때 같이 따라서 매매, 매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세력들이 크게 올렸을 때 개미 털기 구간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시세 끝까지 발라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보통 세력들이 매집한 이후 매집봉을 세 개를 만듭니다. 장군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군봉 세 개가 나올 때까지 어때요? 충분히 흔드는 구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발라먹어서 개미 털기 당하지 않고 대시세를 발라먹었죠. 결국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 뭘까요?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고 매집량에 따라서 파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털지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 개미 털기가 나오고 그 구간에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익률들 결코 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몇 장, 몇백 장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딱 한 주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본인이 느끼셔야 사실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백날 여러 가지 자료 수익 인증을 보여드려도 결국 본인이 한 주라도 투자해서 맞봐봐야 실질적으로 그게 체감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단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세력 매집주 이 정보주 오픈해 드릴 테니까 실시간 단타가 제한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어때요? 신청하셔서 같이 세력 매집주 시그널 받아보시고 한 번 한 주라도 사보신 다음에 수익률을 경험해 보신다면 생각이 바뀌시게 될 겁니다. 나도 세력 매집주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된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29-7823번으로 문자 전송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추가 월마다 있는 매집주방에 초대해서 한 번 수익률 제대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주라도 사서 검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해볼까라는 생각보다 2024년 결국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시니까 상담번호로 딱 두 글자 매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2024년 바로 이번 연도 총룡의 해에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당장 바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1월달 방을 모집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너무 허황되다 뭐 이런 게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불실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결국 결과로 증명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방을 결성을 했고요. 지금 당장 100만원 주식하시는 분들 100만원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100만원 무조건 다 이상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큰 금액으로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1억 만들겠다는 부분은 어 할 수도 있겠다 하시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부분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동참할 거냐고 제안 드린다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은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바로 투자 상품입니다. 복리의 마법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요. 사실 모든 투자 상품은 복리의 마법보다 배수의 마법이 적용되는 그런 수익률의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드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이 배수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큰 금액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3월 매수에서 4월 매도 했고요. 5월 매수에서 7월 매도 했고요. 7월 매수에서 8월 매도 했습니다. 보통 1개월 구간 동안 기간, 시간적인 노력을 들여서 888%, 328%, 362% 1개월이라는 구간을 감안해 보신다면 하루에 어때요? 당연히 10% 이상 났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느냐? 맞는 내역이냐? 제가 실제 모바일에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수익 인증을 하셨던 분들한테 프로젝트 방 분들한테 어때요?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배수의 마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드리면 1억 달성을 위해서 100만 원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바로 888% 보이셨죠? 그 다음에 이게 9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100만 원이 900만 원이 된 이후에는 수익률이 낮아져도 어때요? 이때부터 눈덩이가 어때요? 크게 굴려져서 바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배수의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이런 세력 매집주를 통해서 초기 자금을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수익 매집주를 통해서 이렇게 딱 두 번 결국 세 번 매매로도 어때요? 100만 원이 1억이 가능하다는 거 많이 매매할 필요도 없고요. 딱 세 번이면 된다는 건 배수의 마법을 증명해드리려고 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방을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단 세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그리고 남들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리고 명품 가방 다 갖고 싶으시잖아요. 꾸미안이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차후에 이걸 가지고 저도 명백하게 확실한 근거로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1, 2차로 성공을 했고 이번 2024년 새해 들어서 바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고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이런 종목을 바로 발굴하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움직임이 적은 종목들 그리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한 번씩 튀면서 세력들의 바로 흔적들이 감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포착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전반기 때 1분기겠죠? 1분기 때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매집 구간 이후에 어때요? 시세가 대폭등할 때 주요 세력들의 거래량 패턴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쓰리 봉이 나온 이후에 바로 조정이 나오죠. 이 구간까지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는 먹지 못해도 어깨 이상은 먹고 나올 수 있도록 수익률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종목 이런 세력 매집주를 통해서 다음 거는 300% 초반대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률을 어떻게 미리 예측하냐? 결국 세력들도 이 매집하는 기간 이 매집 기간에 따라서 목표가를 바꾸게 됩니다. 세력주는 이미 할 매도가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매집하는 기간에 대비해서 투자한 자금만 산출이 된다면 계산이 끝나면 결국 목표가는 대부분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명확한 이유입니다. 1위 종목, 바로 이수페타시스로 이미 검증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어떠냐? 바로 서남이었습니다. 서남, 바로 뭐예요? LK99 초전태 관련해서 한번 테마가 신규로 형성됐을 때 어때요? 주요 매물대와 그 다음에 주요 추세 파동 그리고 매집했던 양을 보고 목표가 전량 13,500 구간에 털면서 어때요? 수익률 362% 딱 세 종목이면 됩니다. 1년에 세 종목으로 100만원에서 1억만 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박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결국 세력 매집주인 종목들에 대해서 500% 이상 급등 예정 종목에 대해서 바로 이 매집 기간 그 다음에 투자한 자금들을 산출한 이후에 종목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세력들에 바로 장군봉 3개가 나올 때까지 어때요? 추세 흔드는 구호에서 흔들림 없이 제대로 먹고 나올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 프로젝트 바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방에 함께 참여해서 소액으로 준비할 것은 바로 시드 자금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00만원만 들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이 번호로 바로 1억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1억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1억 프로젝트 2024년방 참여 관련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24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뭐다? 하겠다는 의지와 그 다음에 시드금 딱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속는 셈 치고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정말 못 믿기 때문에 딱 한 주라도 사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긴가민가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못 믿으시겠다면 한 주라도 사서 대응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금액도 아닙니다. 딱 100만원이면 됩니다. 100만원만 들고 와서 참여하실 분들 제대로 내가 한번 바꿔 보실 분들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요.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수익나는 종목 들을 때 사용하는 바로 검색식 자료입니다. 휴대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놨고요. 바로 PDF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매우 심플하죠. 단타 검색기와 수익 검색기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이미지 이 주요 검색식으로 뽑아낸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들 바로 키움증권에서 검색식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 검증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종목이자 바로 기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영역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 준 거죠. 그래서 조작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단타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수익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거의 세력 매입주에 버금가는 바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발서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검색식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된 지점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초록색 바로 지점이었습니다. 각 차트의 초록색 지점들이었고 바로 이 초록색 지점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적거나 저점 위치에서 잡아준 이후에 바로 어떤 패턴들을 보였어요? N자형 패턴들을 보여줬다. 모든 검색식과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요. 첫 번째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이 보인다. 그리고 거래량을 숨길 수 없다라는 특징들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바로 12개월간 검증의 검증 백테스팅을 다 거치고 나서 공개해드리는 그런 시그널 포착 관련해서 책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검색실들 받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2024년 제대로 수익 혼자서라도 만들어보고 싶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싶다. 나는 종목 주는 거 그래 좋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검색식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홀로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검색식 받아가셔서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주라도 사서 바로 검증하셔야 아 정말 좋구나. 그리고 쓸만하구나. 수익이 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검색식 받아보실 분에 대해서 신청 방법 남겨드리겠습니다. 상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으로 바로 딱 세 글자 검색식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이 단타 검색기와 스윙 검색기 자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팅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원격으로도 바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세팅할 수 있는 자료집 같이 동봉해 드리니까 혼자 설정하시는 데도 어려움 없고 정 어려우시다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죠?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써보시고 좋았다면 그때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저 채널 성장도 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고 이런 기회 흔치 않겠죠?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라 딱 세 글자면 됩니다. 검색식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구독자분들에 대한 혜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매매기법에 대한 핵심 자료 발송해 드릴 겁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매매 신호에 대한 설정법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공개 자료까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자료에 대한 이런 주요 질문에 대한 문의 그 다음에 투자 시그널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찐 구독자 소통방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과 카톡, 네이버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비공개 초대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죠. 신청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5929-7823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구독만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문자를 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실제로 구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자료만 받고 취소하시는 분들 또는 구독도 하지 않고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소수이지만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 방법을 만들어 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광고 계정이죠. 무분별한 광고 계정이 입장함으로써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든 그 다음에 늦은 밤이든 계속적으로 스팸문자나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나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찐 구독자만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증이 없을 시에는 광고 계정 입장으로 스팸 광고 안락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고안해낸 게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 문자를 발송해 주신 분만 찐 구독자라고 인증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스팸 계정을 알아보고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공개 소통 코칭방으로 초대되면요. 텔레그램 방이든 카톡방이든 네이버 카페든 각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매매 기법과 투자 시그널 그 다음에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때요? 코칭해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독자에 대한 혜택이 되겠죠. 이렇게 카톡방, 텔레그램 방, 카페까지 비공개 소통 코칭방은 다양한 경로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매매 핵심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전자책 PDF 자료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고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 코칭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 받아보시고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직접 책 보시고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설정 방법부터 다음에 내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러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추가적인 AS까지 사후 답변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자료들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수익 포기하고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든 게 무료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들에게 드리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익 다 포기하고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받아보셔서 제대로 공부하실 분 또는 매매기법에 대한 주요 자료를 체크하실 분 또는 매매 시그널에 대한 설정 마지막으로 투자 종목에 대한 코칭까지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개념부터 기법 그리고 주요 매매법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넣었고요. 지금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목차 체크해 드렸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매인매법에 대한 차트 사례와 어떻게 매수 타점, 손절가, 그리고 매도하는지 주요 타점에 대한 주요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명확한 매매 기준을 제시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런 자료들 실질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후기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제대로 쉽고 알 수 있게 배웠다. 그리고 이거 정독함으로써 내가 초보자를 탈출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후기들까지 한마디로 고퀄리티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혜택 하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010-5929-7823번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제가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한 분 한 분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나는 안 왔는데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통신사 스팸에 어때요?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시도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구독자 혜택 다 받아가시면서 제대로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모두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